정말 죽이지 않죠?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악을 처단하겠어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잉여배입니다. 자 오늘 정말 정말 오랜만에 마검탈축을 할 건데요. 오늘 저번에 요르님과 봉수님과 마검탈축을 시작했었는데 오늘도 같이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봉수님 반갑습니다. 샤라랑 사랑과 평화를 지키는 봉수예요. 사랑과 평화를 지킨다는 건 오늘 마검탈축을 할 때 마검으로 사람을 안 때리겠다는 이 말이죠? 맞아요. 저는 사랑과 평화의 요정 봉수니까요. 네 오늘 봉수님이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르님. 알려봐요. 요르님은 착하니까 마검으로 사람 때릴 줄 모르죠. 그거랑 그거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때리겠다고 하네요. 정말 나쁜 나쁜 사람. 나쁜 아이. 어쨌든 오늘 마검탈추맵을 시작하기 전에 제작자는 럭키맨님. 제 팬이 만들어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네. 자 2번은 300명이고요. 자 발광석하고 양털만 부실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한 번 시작해볼까요? 오오오오오 War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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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오오오오 인엄엔에 금리빨쫄리 이 Лю맨은의 콧탈지? 보고잖아 이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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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방했다 아 아 인형맨님 아 안녕하세요 아 인형맨님 아니십니까 사랑과 평화를 지켜야해요 인형맨님 아 맞아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아빠 어 그래? 아빠 딸을 때릴건가요? 야 요르가 먼저 가봐 그럼 점프해보 하러가자 점프해보 써있네 우리가 먼저 하러가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이때야 안됩 우리 한번에 가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르르 그르프니 제일 재밌어 세상에다 제일 재밌어 아아 너무하자구 으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내 권력 권력을 한순간이 일꽃받았습니다 어 여기 열면 열면 야 나 이거 나 오늘 점프해 왜이래? 나 그렇게 못해 나랑 비슷하구만 아 요루랑 요루랑 있다보니까 적응됐어 나 왜이렇게 못하죠? 저도 못하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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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루루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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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아이 정말 나쁘다 급착해졌어 으어어 컷! 컷! 아 이거 너무 어렵네 컷! 컷! 오 잘하잖아 오케이 진짜 이런 분들이랑 같이 게임을 해야된다니 야 나 진짜 이제 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 오케이 우와 나 진짜 잘한다 오늘 간만에 점프해 좀 되네 아아 아아 요리님이 깰 수 있을까요? 요리님 어딨지? 요리님 어딨어요? 죽었어요 요리님이 요리님이 좀 심각하신 것 같은데 여기 안 뛰어져요 거짓말 안 뛰어지는데 어떻게 왔겠습니까 어어 왔어 왔어 우와아 나 진짜 이거 영혼을 불태웠다 정말 간만에 점프에 또 집중을 하는구만 여기 상자에 뭐 아바움이 있겠다 이거 어? 뭐야 이거 오오 아무래도 오늘 안에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봄수는 사랑과 평화의 요정이에요 정말 죽이지 않나요?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악을 처단하겠어요 악을 처단했어요 저도 악이 아닙니다 저기 아래에 있는 저 꼬마아이 여자아이가 나쁜 아이입니다 저 녀석은 알아서 참여하고 있는걸? 한성하고 있구나? 니가 죽이지 않아도 참여하고 있어 도저히 갈 수가 없군 사다리가 어렵다 사다리가 어렵네 사다리가 어떻게 저렇게 못하지? 야 요리님 내일쯤 오시는게 아닌가 작은 생각해봅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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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호호 이거 어디지? 어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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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겠다 다들 잘해서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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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님 할 수 있어요 화이팅 할 수 있어요 뿅 하하하하 요리님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화살로 하트를 만들었잖아 심쿵 요리님 그냥 점프해서 가시는게 어떤지 게임을 써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요리님 편하게 해드릴까요? 하하하하 요리님 그냥 점프해서 오세요 저거 못 깨면 하하하하 요리님 편하게 해드릴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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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X2 오오오오x2 쵸가량 개운 비지마 지금까지 사회적기 지내야지 연루님 OOS 헿 갑자기 어음 확실히 뛰어내리는걸? 우린 이첄로 갑시다 어려우니까 지금 봐드릴게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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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실히 뛰어내리는걸? 정말 확실한걸? 요리님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갑시다 요리님 어려우니까 그냥 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봄수형은 봄수형은 권력자잖아 맞아요 빨리 제 앞으로 가세요 제 뒤집 아세요 화나니까 화가 나 조금씩 알겠습니다 왜 열어봐 그거 안녕하세요 봄수님 봄수는 사랑과 평화의 요정이라 함부로 해치지 않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죽기 싫다면 노력해야될거에요 아 네네 뭐야 뭐야? 나 분명 공중에다 날렸는데 화살을 요리님 네 아니요 많이 몸이 아프신거 같은데 아파요 아니 봄수님 네 제가 나무를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 그 곡괭이를 만들겠습니다 정말요? 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어요 아 유로우루당 자고 빨리 가자고 빨리해주세요 빌리 해주세요 용때 입시면 안된다고 봄수 봄수님 재촉하시는건가요 지금 화살로 아 아닙니다 아아 이게 여러분들의 몸에 꽂힌다면 아주 유감이겠어요? 야 유로우루 내가 작업대 만들게 응응 자자자 뭐야? 작업대 만들 동안 님은 뭐 하신거죠? 나 나뭇살고 싶었어 일을 안하잖아 일 안하는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게 세상의 사랑과 평화를 지키는 길이에요 아 전 이제 돌캐려구요 아 그럼요 일을 해야죠 사람이 아니 근데 요루루는 아직도 나무 캐는거 같은데 전 돌 캤는데 아직도 나무밖에 못 캤다고요? 너 뭐해? 엄마 아아 요루루님 제가 이거 드릴게요 그럼 일로 오세요 자 이거랑 이거 드릴게요 교약도 3개 드릴게요 교약도 3개 드릴게요 됐다 됐다 저 설탕 캘게요 봄수사마님 봄수사마님 저 설탕 캐고 있습니다 어? 봄수가 어디 갔나? 봄수가 없는데? 뭐야? 권력자가 없어졌군 야야야야야야 어 자야야야 야야 빨리 카에들어 쟤 어딨어? 봄가 어딨어? 어딨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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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지금 잠잠 때 으아아아아악 감히? 반란을 보이네? 으아아아아악 요로님 요롤님 안그럴거죠? 아이 저는 아카운트 열심히 일하고 있어 아유 저 친구가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좀 아픈다 아 이 친구 이거 아유 욱쓸 친구구만 이거 죄송합니다 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한번 없는 척을 했더니 이렇게 잠순 줄 알았더니 우리를 간본거였어 철이 없이요 철이? 요로님 철좀드세요 예? 철을 안드르니까 예? 속상해하잖아요 철이 없잖아 철있어야지 더 약한데 세작자가 철대신 금을 놓은거 아닌가? 음 음 형 혹시 철좀 꺼내주실래요? 봄수님 저희 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철좀 만들어주세요 아흠 아흠 화로를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 됐다 봄수님 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아흠 전 일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네 조만간에 다이아 곡괭이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뭘 했죠? 보여주세요 철각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다 캤다고 니가 뭘 했어 니가 뭘 했어 하하하하하 정말 하는게 없네요 요로르님 실망입니다 하는게 없네요 실망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불쌍하잖아 야 이거 다 받아라 봄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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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봄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음 아주 일꾼들이 일을 하니까 제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봄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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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봄수님 편히 앉는 자로 제가 위자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편히 앉아계세요 봄수님 위자입니다 이 친구 이거 사회생활 좀 할 줄 아는구만 이 친구 봄수님 편안해 마음에 드세요 아이 너무 좋구만 너 제가 다이아 운동을 해오겠습니다 빨리 봄수님 편히 쉬고 계세요 이렇게 이렇게 왕좌에 어울리는 사람이더래 내가 바로 제왕의 대상인가 너무 어울리십니다 봄수님 마음에 좀 드십니까 네 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거 봄수님 요르님 네 정말 좋습니다 음 아 진짜 우리 빨리 열심히 일하자 빨리 너 뭐일 수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야 야야야 봄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 이 왕좌에서 제일 어울리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하나 봄수짱 아 이게 이게 왜 님이 집이 있다 물론 자 이거 빨리 콕게임 가져가서 일이나 하라고 빨리 가서 아 야 요르르 넌 아까 나한테 도움을 줬으니까 이 다이아몬드검을 주도록 하지 이 다이아몬드검을 주도록 하지 이 다이아몬드검을 주도록 하지 이 다이아몬드검을 주도록 하지 이 다이아몬드검 봄수를 부려먹도록 해 너 이 자식 이 조빈집을 위해서 어느 달량국객이나 만들도록 해라 빨리 말도 하겠습니다 요 빨리 만드는게 좋을 것이야 으 으 요르르 요고봐라 요고봐라 오오 요르르 요로르가 다이아몬드검으로 나를 내려오쳤다고 했는가 요로로 요로로 5초안에 뛰어들게 요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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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나무 위장 빨리 찍고와 5초안에 5 4 3 2 1 죽어 5 4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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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아아! 나한테 배신을 해 처음부터 다이아몸깨 맞을 필요가 없었잖아 진짜 그렇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한거지? 내 늦게 오는 사람은 나한테 맞아 죽을 것이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아 내 마아활 아 내 마활을 뭔데? 너라고, 너라고, 너라고 안 아폈쪄? 아, 봄드님 저 금방 갑쪄. 아! 아, 요루님. 님이 죽였다고 해서 님한테 마검이 있는게 아닌데? 아하하하, 그러네. 퀴즈래, 퀴즈. 잠깐만. 뭐야, 이거 뭐야? 유루루는 실제로, 유루루 실제 모습은 누구를 닮았을까? 1번 요게. 2번 토끼. 3번 연예인 서련. 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것 같습니다. 서련인가요? 아, 그럼 한번 가보세요. 똑같거든요, 서련이랑. 아, 봄드님 죽었어요. 서련은 아니었군요. 저는 1번 갔으면 요게 갔군요. 아하하하! 아하하하! 요게도 아니었구나. 토끼를 닮았다. 토끼를 닮았다. 토끼였구나. 2번 문제. 잉여메은 너무 잘생겼다. 잉여메은 너무 잘생겼다. 1번 맞다. 1번 맞다. 2번 맞다. 3번 맞다. 저 다 말아요. 다 뭔데요? 여깁니다. 아하하하! 야, 유루루 어딘거 왔냐, 너는? 음, 제 생각은요. 역시 여기고 왔습니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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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배는 너무 잘생겼다. 맞다, 맞는거 같은데. 맞다. 다 틀렸다는데? 뭐야? 다 정답이 아니야. 여기가 길이구나! 하하하하! 여기가 길이었잖아! 아, 이럴수가. 역시 이겨배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봄수가 잘하는 것은? 뭐야, 잘하는 것이 아니고 봄수가 좋아하는 것은 이건가 같은데? 봄수가 좋아하는 것은? 여자친구. 여자친구 좋아합니다. 여자친구 있으세요, 근데 지금? 예? 여자친구 있으세요? 예? 여자친구 있으시냐구요, 지금. 예? 여자친구 있느냐구... 아, 다 정답이었는데? 왜? 여자친구 있으시냐구? 여자친구 좋아합니다, 제가. 아, 여자친구 없으. 어, 여기 양털 있다. 어, 한의 아무것도 없네. 뭐야? 없네, 아무것도 없네. 누가 갖고 있냐. 마감 솔직히 누가 갖고 있지.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야! 요 루루님 제가 찾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찾겠습니다. 여기 찾는 거군요. 열쇠를. 요 루루님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실까요? 있나요? 요 루루님 빨리 찾지 못할까? 요 루루님 서련 닮으셨어요. 그런 말을 하면 시청자들이 나랑 어떻게 생각하겠나 자네! 아 죄송합니다. 저 칭찬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겠냐? 서련 닮았다고 생각하겠죠? 이게 열쇠가 있을 텐데 분명. 요 루루님!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뭐 애교라도 부려드릴까요? 귀여운 애교라도. 나는 어디 연예니 애교라볼까? 애교 한번 불려드릴게요. 여맨이는 싫어 싫어! 왜 죽이세요? 제가 애교 불려드렸는데. 애교 불려드렸는데 왜 죽이시려고요? 한 번만 더 하면. 머리로 웃기버리세요. 요루루님! 요루루님! 요루루님도 애교 보여주세요. 아 요루루. 요루루 애교나봐야겠네. 요루루님 애교 보여주세요. 요. 루. 애. 교. 와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으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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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어디 빨리 찾아오세요. 여기 하나 근데 없어. 아 있겠지. 어디 가야. 어디 가야. 어디 가야. 어디 가야. 어? 어? 아 쉬세요. 쉬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왕복해서 왜 또 이렇게 또. 이거 화로는 다. 화로는 제가 다 보겠습니다. 제가. 있겠죠. 어딘가엔. 화로에. 어딘가에. 요루루. 뭐. 뭔가 발견하고 멈칫하는 순간 죽여야지. 하하하하. 아닙니다. 열사 있긴 해 이거. 진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요루루. 수상해 이거. 아. 왜 그러시니까. 열사. 이거 있는 거 맞아? 여기는 왜 수상해. 왜 또 하나 뚫려있어? 발광석 있었거든. 어. 어. 없어 없어. 진짜 없어. 제가. 특단의 요청을 취하겠습니다. 넘어가죠. 으응. 그런 방법이. 넘어가죠 넘어가죠. 어. 잘 못했네. 자. 넘어갑시다. 자. 가자. 선생님. 편하게 올라갑수죠. 어. 아. 가죠 가죠 갑시다. 늦었어. 늦었다. 늦었다. 어. 어이 뭐죠 여긴? 버튼을 맞추면 좌표값이 나옵니다 그 좌표값으로 가고 구수고 버튼을 횟득하세요 어 어웨fik에 WORRER 가 員 죄송합니다 요로르님 제발 한번 봐주세요 여로루님 쏘지마세요! 여로루님! 여로루님 왜그러세요! 여로루님! 여로루 그만 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말라고! 화살 하나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로루님은 여로루님은 뒤에서 응원이나세요 응원 안하면 죽일건데 응원이나세요 화이팅! 계속 이러고있어 화이팅! 화이팅! 응원이 마음에 안들잖아 더 신명나게 하란 말이야 더 신명나게 하란 말이야 화이팅! 화이팅! 어 좋아 이거 안맞는데 잘 왜그렇게 못맞추세요 하나 맞췄다 맞길합니까 이거 나 화살 하나 달라고 어 알았어 여로루가 나 뺏어갔어 내가 넘어가서 누를게 아이 안되겠네 눌러볼게 어 잡혀 나왔다 야 잡혀 나왔어 야 잡혀 나왔다니까 왜 나 죽이려고 assume 반격이 움직여 야 야 야 야 инг juna 얘들아! 잡혀 나왔다고! 그만 쏴! 이제 그만 쏴! 버튼 안 쏴도 돼! 얘들아! 버튼 안 쏴! 야! 버튼이 움직이잖아! 야! 야야야야야야! 버튼이! 야야야! 잡혀 나왔다니까! 야! 그만 쏴도 돼! 이제!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TP POS 마이너스 386 4 2 2 7 3 이라고 치면 여기네요! 이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래에 버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래에 있다고요? 버튼이? 네! 여기 있다고요!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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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잖아! 어! 진짜네! 오케이! 뭐야! 누가 가져갔어! 접니다! 마감이 없네요! 마지막 선물! 수고하셨기 때문에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엔딩입니다! 서로에게 하고싶은 말을 써주세요! 자! 이 맵을 플레이하고서 서로에게 쓰고싶은 말을 쓰는 것 같아! 네! 음! 자! 그럼 요루루하고 전 봄서만 쓰면 되겠군요! 어! 야! 뭐야! 내 몸이 고슴도 치게 됐잖아! 너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야! 감정 상하지 말고! 요루루에게! 노루야! 오늘! 할 줄에! 사는 동안! 농업해! 오케이! 그만! 그만! 됐어! 으흠! 으흠! 아! 좋았어! 어! 어! 야! 이거! 어! 이거! 누가 썼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정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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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으흠! 됐어! 이제! 저한테! 이제! 아이자! 어! 석죠! 한번 이렇게! 예! 여기 한개 더! 제가 랜덤으로 뽑아서 읽어드릴게요! 네네! 네! 자! 일단은! 막 섞어버리고! 자! 한권 읽어! 읽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으흠! 으흠! CJ! 실제로 말하는건가? 네! 이런 내 사랑 받아주겠니? 요르르에게 너 쌍커풀 수술 어디서 했니? 위사선생님이 실력이 좋더라! 으흐흐흫! 으흐흐흐흫! 허흥! 봉수에게 얼굴도 잘생겼고 목소리도 좋고 어느.. 어느 하나 빠진건 없는 너란 남자! 갖고 싶다! 아 이거 확실히 누구인지 모르겠는걸? 누가 쓴 거야? 도대체 누구야? 아! 봉수야! 니꺼 가져가! 흐흐흐흐흐흐흐하! 다음거 한번 읽어볼까? 부끄럽게 그리고 너 원빈 닮았어 누구냐 이거? 누굴까 이거? 와 누구냐? 다음 요로꺼 보죠 다음거 요로꺼 볼까요 저희?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가 쓰는지 모르겠지만 요르르 아 요르르르 잉여맨에게 잉여맨은 언제봐도 못생긴거 같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못생길거 같다 항상 머리가 빠지는 잉여맨 탈모 언제나 힘냈으면 좋겠다 봄수한테 쓴거 없어? 없네 아 왜 두번째 장이 없어졌지? 그정도 가치도 없다 이거야 나한테 썼다 요르르 썼어 너한테 쓴거 있어 못봤는데 봄수에게 봄수 오빠 나 사실 오빠 좋아해 모른표? 요르야 이렇게 또 러브라인이 이어지나 우린 남매란다 남매란다 받아줄게 없어 요로야 미안해 내가 그렇게 잘생기고 얼굴도 그래도 안돼 무슨 멍멍이 소리죠? 자 마지막으로 요르르에게 나는 언제나 깜찍하고 나는 이라는데 나는 언제나 귀엽고 깜찍하고 한큼한거 같다 받아가세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봄수님과 요르르님과 함께한 마검탈춤에 정말 재밌었구요 나중에도 마검탈춤과 더욱더 재밌는 마검탈춤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